준비를 해주셨거든요 자 먼저 오늘 골프대회에요 골프대의 명칭은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지만 몇 달을 칠 지가 많았습니다 오늘 아마 골프대회의 가장 멋진 옷을 입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패션왕 패션왕상이라고 불러주셨는데 이호상님 어디이시니까? 안녕 얼른 같이 해보세요 영남샷에 나이 많잖아 설마 이 진짜로 지신 분 아니죠? 고맙습니다 아 너무 좋더라 패션상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패션상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패션상입니다 패션상 패션상 accept 패션상 pits 패션상 패션상 패션 패션상 패션이 빠른 패션 패션 이 상이 제 상승이십니다. 이 상승님들. 극구정상입니다. 홍긴성수님 어디 계십니까? 오우. 오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요. 장타상입니다. 이영임님 어디 계십니까? 장타상인 이영임님. 자 오늘. 네. 김윤주님. 고맙습니다. 장타. 이영임님.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나머지 3등이나. 3등입니다. 3등. 이남균님. 고고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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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Sac- 고고무님. 고고무님. 으! 고고무님. 이름이 왜 틀려? 안ногu. 박선생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대로 외치해요. 박선생님 한인 오프되어 있군요. 한인 분들에게는 동분들을 시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이 진행하시는 분들을 봐야겠습니다. 오늘 우승하신 분입니다. 어디 계실까요? 김선분님 오늘 멤버 가는데 김선분님 김선분님 아까 가셨어요. 대신 누가 받으세요. 네, 가셨어요. 여러분 대기시선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오늘 너무너무 멋지고 이뻐요. 완전 영화배우 같아, 둘 다. 너무 멋있다. 너무 예뻐요. 잠시만요. 그리고 쿠키를 하세요. 쿠키를 하세요. 쿠키를 하세요. 오늘 쿠키를 받으실 분 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쿠키를 받으실 분 앞으로 이제 모습을 보겠습니다. 쿠키를 받으실 분이요. 쿠키를 하세요. 쿠키를 올리고 어휴, 쿠키를 가는 식ctions 그래도 actor 전에 쿠키를 Pin의REW talking 솜 tard. 너무 맛있다. 쿠키를licht 쿠키를 하세요. 쿠키를 Voy Quite 비용 크기는 왜 이렇게 이번엔. 이거랑 보기? 이거랑 보기? 이거랑 보기? 이거랑 보기 잘하네? 네. 좀 상황 중인으로 나온 거 같아요. 아이고, 남자분이 그때는. 네. 자. 아니, 뭐 되는지? 제 동생인데, 이제, 뭐, 엄마한테, 이제, 지금 짱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할 거 같아서, 이제 빨리, 자가가라는 다음에, 남자가 만나기 좀, 좀 늦게 할 때, 지금,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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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도 괜찮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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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 남자 표정받은 거에요, 남자. 혼자서. 자, 이제, 카메라, 예. 준비되셨죠? 자, 하나, 이제, 친구들께서는, 마음대로 좀 드시는데, 예. 알아서, 자, 알아서, 타이밍을 하면서, 노래를 한 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자, 시작! 자, 칭한 데이터는,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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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자친구에게? 네. 네. 마음이 좀, 깊을게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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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오늘의, 동아버지, 사랑이, 다. 자, 그래요. 가장, 어려운, 동생이. 네. 노래님이시여. 그렇죠. 오늘, 이, 오늘, 이걸, 몸으로 하고, 표현하는, 시간을, 한번, 자, 어떤 음악이 맞을까요? 갑니다. 음악에 맞춰서 목을 한 번 켜 놓으세요. 시작! 고맙습니다. 자 이제 세안자리 도전합시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하셔도 될까요? 아 안 돼. 10만월만 나오면 나오게 해서 춤도 해주시고 또 2만월만 나오게 해서 아무튼 2만월만 해.